프로축구 대구FC가 서울 원정에서 승점 석점 사냥에 나섭니다. 지난 라운드 인천 원정 무승부를 기록한 대구FC는 내일 오후 4시 반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K리그원 6라운드 FC 서울과의 맞대결에서 최근 두 경기째 이어온 무실점 행진과 함께 승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상대 서울은 초반 4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지난 라운드 대전의 역전패를 당해 상승세가 주춤해진 상황입니다. 대구는 서울의 통산 전적에서는 14승 15무 19패로 밀렸지만 최근 10경기에선 4승 3무 2패로 앞섰습니다.